오! 설마! 뭐야? 식스 준서! 지금 뭐 그리는 거야? 이게 소 얼굴이거든요? 올해가 신축년이래. 혹시 아셨어요? 신 뭐? 신축년! 신축년? 흰 소의 해라고 해서 그리는 중입니다. 되게 소가 힘있어 보여, 뭔가 좀 이게. 이게 선이 되게 세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거칠게 그렸잖아요, 이게. 일부러 더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또 결승을 앞두고 있잖아요. 뭔가 저희 팀의 투지 넘치는 모습이 단면적으로 드러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가 진짜 자신감 있어 보여. 갖다 박을 것 같아, 보자마자. 근데 그게 저희한테 지금 필요한 자세잖아요. 아니, 내가 오다가 근데 니체의 말을 보면서 왔어. 읽다가 갑자기 딱 한 구절에 꽂히는 게 있었어. 네가 요새 말하던 말이 1위가 목표예요. 압도적인 1위가 이런 말이 있거든. 개고픔 볼 거예요. 내 발로 길 거고. 압도적인 1등이 목표예요. 아, 나 그 말은. 난, 내가 그걸 볼 때 너무 싫은 거야. 아, 진짜? 아, 진짜 재수 없다, 진짜. 미션 할 때 말고 압도라는 말을 쓴 적이 있냐? 안 쓰지. 안 쓰잖아. 네, 그걸 쓸 일이 뭐가 있어요. 그 비슷한 말이 보이는 거야. 근데 뭐라고 보인었나 하면 내가 니체의 말을 읽어줄게, 기다려봐. 근데 재밌는데 이 뭔가 소의 느낌하고 딱 봤네. 이길 것이라면 압도적으로 이겨라. 너도 니체의 말을 읽었냐? 이길 것이라면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겨야 한다. 그쵸, 압도적으로 이겨야죠. 네, 됐습니다. 이제 완성됐고. 흰 소 그림의 이름을 압도적 1위에 어떠냐? 압도적 1위. 오케이, 압도적 1위. 소한테 우리가 압도적인 1위를 할 거라고 화이팅 하면 하는 거야. 아, 이태리! 흫흫! 가자!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. 유인클 하이팅이네. 진짜 손해, 여기는? 청도가 종현이. 종현이가 고향 후배거든요. 아, 정종현. 어울린다. 축소하고 어울린다. 아, 종현이 왜 잘 어울리지? 저기 있으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 가업이구나 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진짜 시골이네 드디어 왔구먼 어 그래 결승도 이제 앞뒤는데 우리 고기 구우면서 기력도 충전 한번 해봐 그래 고기 먹고 싶다 소박 구정도 좀 하고 소박 구정 좀 해보자 와 얘는 성격이 안좋아 와 야야 안좋아보여 딱 봐도 아무도 좀 그친구인데? 좀 닮았는데? 진짜 광기가 보인다 너네 와 야 얘 몇 킬로 정도인데? 800킬로 뭐 800킬로 이상인걸요? 와 쟤도 안 보고 쟤도 와 얘는 얘는 좀 착한 얘는 만지면 가만히 있어 얘는 좀 순해보인다 어 그니까 와 야 근데 오우 근데 오우 야 코다르가 장난 아니더라 와 얘도 쎄보인다 근데 여기 세 세 마리 중에서 누가 제일 그건 몰라 성격 들어온 놈이 제일 세지 않을까 그럼 성격이 한번 풀어줄거야 아니 됐어 집에다니냐 밥 먹으러 할까 밥 먹으러 가자 단백질 보충해야 되니까 어 제가 삼겹살을 하고 다 준비해놨거든요 좋아 근데 여기는 너무 직사광선이 너무 세지 않나? 햇빛이 너무 강한데? 직빵이네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딴딴딴딴딴딴딴딴 딴딴딴 뭐예요? 뭐예요? 선크림 선크림 오 조금 더운데? 이거 바르면 돼 어차피 이거 바르면 이거 다 지워지잖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땀을 흘려도 잘 지워지지 않는 그런 선크림이란 말이야 오 좋은 거네 좋아 좋아 발라볼까요? 오케이 한번 발라보자 이렇게 많이 바른 거 맞나? 빨간다 너무 많아 근데 하나로 바르자 손이 너무 거칠어요 흡수되는 재질이라 괜찮거든요 아 그래? 아 역시 남자 남자 꿈 저렇게 바르지 괜찮아? 저거 괜찮아요? 난 로션 안 발랐는데 나는? 저거 괜찮아요? 너는 괜찮아 너는 원래 괜찮아 오케이 너는 소탕 물러해도 괜찮아 자 고기 먹자 고기 왔습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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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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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이야 그러게 그러게 아 청도에서는 맨날 먹어요 이렇게 이야 문물이 앞을 달린다 청도 한번 가고 싶다 진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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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고 저희 팀원들 같이 훈련 어 아니에요 이거 내가 밭에서 직접 농약 안 치고 농사 지은 거니까 이거 다른 거 대전 못하겠고 많이 먹고 놀다가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게 놀다가 잘 먹겠습니다 고기 좀 뒤집어라 튀겨버리자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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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그거 먹으려고 담겼었는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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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아우 아우 으아 아우 와우 와, 먹는 것도 아름답다. 오, 나도. 아이고, 아이고, 나도. 뭐야, 뭐야, 그거? 아, 잘 먹어, 잘 먹어. 범석이 형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아, 마스터. 마스터 그 콜 받아서 갔다. 아, 마스터 콜? 네. 뭐 불러서 얘기한 것 같던데? 무슨 얘기? 뭐 미션 관련된 얘기 아닌가? 그러겠지. 응. 끝. 끝. baş 제여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igh